한국 사격이 2024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은 메달을 싹쓸이했다. 28일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결선 경기에서 오예진이 243.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 메달을 땄고 김혜지가 241.3점으로 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. 애초 메달 전망이 박지 않았던 종목에서 나온 쾌거다. 김혜진은 25m 권총 메달 후보지만 10m 공기권총은 그의 주 종목이 아니다. 오예진 역시 이 종목 세계 랭킹 35위로 메달권으로 평가받지 못했다. 하지만 전날 열린 본선 경기에서 오예진과 김혜지가 각각 2위 5위로 결선에 오르더니 결선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은 메달을 휩쓸었다. 결선은 각 선수가 10발씩 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발씩 쏠 때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선수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오예진과 김혜진은 잠시 3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경기 내내 1, 2위 자리를 주고받으며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다. 결국 마지막 순간 두 선수가 살아남아 메달 색깔을 두고 경쟁해 오예진이 0.9점 차로 승리했다. 오예진의 금메달은 2016 리우 올림픽 진종호 이후 한국 사격에서 8년 만에 나온 올림픽 금메달이다. 지난 도쿄 올림픽에선 김민정에서 은 메달을 딴 게 유일한 메달이었다. 오예진은 13세대였던 2018년 친구를 따라 사격장에 갔다가 사격에 입문했다. 고 3대였던 작년에 출전한 모든 고등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. 시합에 나가기 5분 전과 시합장에 입장할 때 새콤달콤을 먹는 특이한 징크스가 있다. 김혜진은 전날 10미터 혼성 공기소총에서 은 메달을 딴 금지현처럼 6살배기 딸이 있는 엄마 사수다. 주 종목인 25미터 권총에서 올해 이스프 바쿠 월드컵 대회에서 결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 메달을 딴 바 있다. 주력 종목이 아닌 10미터 공기 권총에서 은 메달을 획득하며 주 종목에서의 전망도 밝혔다.